아 너무 고맙죠 아니 이런식으로 제가 이제 도색을 다른걸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레더링이요 제가 그동안 하던거랑 좀 다르잖아요 아 깔끔하게 이것을 막 마스킹도 하고 왔을텐데 음 비틀로 변신하네요 이거 변신 안해요 아 변신하네요 다행입니다 3A건은 변신하네요 근데 얘네들이 진짜 쓰레기는 어마어마하게 잘 만드니까 요거 따라 붙이고 아 발굴 바꿀 수 있고 칼 바꿀 수 있고 이런식으로 이제